새하야, 아빠가 오늘은 배당을 받아서 미국 주식을 살꺼야. 지금 알테리아고르비 695주라서 5주를 더 사서 700주로 맞출꺼야. 5주 시장가를 바꾸고 5주 찍고 있지. 매수 확인. 매수 주문이 입력되었습니다. 매수 재결 통보 떴어. 아빠는 이제 700주가 됐고 남아있는 것은 메인 스틸트 캐피탈을 4주로 사면 650주로 맞출 수 있겠다. 매수 시작. 4주. 매수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알테리아 그룹 5주 메인 스틸트 캐피탈 4주를 매수하였습니다. 배당 금액으로 알테리아 그룹 5주 메인 스틸트 캐피탈 4주를 매수하였습니다. 안녕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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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